안녕하세여 저희는 한국어를 배웁니다 날짜와 요일 날짜와 요일 또한 저는 날마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 읽기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말에 수업이 없습니다 주말에 수영을 합니다 또한 저는 날마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 읽기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말에 수업이 없습니다 주말에 수영을 합니다 희은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을 합니다 11월 8일 11월 8일 유친시 생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유친시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유친시 생일 유친시 생일 우리는 유친시 생일 파티를 합니다 유친시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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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여행을 갑니다. 따낭에서 조경을 합니다. 오늘을 4월 9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한국 친구는 하노이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합니다. 저는 다음 수요일에 한국어 시험을 봅니다. 내일 도수관에서 한국어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여행을 갑니다. 따낭에서 조경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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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